잘 하시는구나 TMI인데 일어나지 싶어 인정아 촬영 갑자기 꾸며보고 싶었어요 직각 촬영 가능 하고 지웠는데 그냥 양치하다가 하아 이러면서 다시 할까 지워야지 족취를 안 지고 있어요 멋지게 꾸미고 싶어 예의사항 한 번만 다시 지워보면 안될까 좋은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항상 안됐었어가지고 정의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남겨줬거든요 돌려줘 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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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이 봐서 여행 들어서 비용 많이 하세요 진영이 참 Lock나잇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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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추워. 빨리 가. 형님. 형님. 오늘 한테 감미들이 생각해봤는데 한테 한절밖에 없어서 한테 인터뷰에서 이게 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